오늘의 슬플캠 출전은 저입니다. 저는 휴가이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안녕. 오늘의 극식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세요. 안녕.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이고요. 날짜 인증 해드릴게요. 이거 배경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행운의 네이클러브. 뭐 먹고 싶어? 약간 양식 먹고 싶어? 밥은 어때? 밥 먹고 싶구나. 안 돼. 약간 밥이 땡기긴 한데 피자랑 이런 건 나쁘지 않긴 한데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좋은데? 완전 맛있겠다. 이거 어디 거야? 우리 여기서 시킬까? 응. 뒤에 이걸로 시킬까? 됐어. 짠. 마이 생성필통.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집. 골랐어? 아니. 잠깐만. 나 여기. 오케이. 진짜 내일 제외제인가? 그럼 그럴 것 같지 않아? 응. 열두면 모여서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떨어질 수도 있어. 와 이제 새로운 룸메를 만나는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약간 기대반 설렘반. 너 어떡해. 언니밖에 없는데 너는. 그러네.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저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내 전문이지. 나 이 사진 진짜 좋다. 아 맛있는 음식. 여러분 크로플이 먼저 왔어요. 와 이거 완전 예쁘게 나온다 지금 언니. 왜. 그러니까 연못을 이렇게 뜯네 약간. 이거 좋은데? 피자 배달 완료. 피자 왔어. 냉동실에 넣어주자 일단. 여의도 하우스에서 총 쓸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여기 마이크까지 차니까 진짜 ASM을 하면서 한 것 같아. 알지? 응. 이런 거. 아 진짜 ASM 하나 하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 진짜 해결이 아니에요. 제가 내 것까지 일단 내가 할게. 이거 봤어? 응. 너무 좋아. 이거 내가 코스모 처음으로 올라왔을 때 봤어. 아 진짜. 응. 박수 세례. 우리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어도 뭐.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아 스튜댄스. 나 완전 좋아해. 아이고.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우리도 하고 싶다 스튜댄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크로프를 먹어볼까요? 오케이. 아 교복 입고 먹어야겠다. 어. 면 버스요. 다다. 세상에 원해. 베이브. 저는 어떤 하우스에 가는 걸까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여의도에. 여의도 하우스에 오고 싶은 사람이 계실까요? 아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좋거든요. 완전. 제가 여의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 그 워킹을 배웠거든요. 너무 어려웠어. 네. 여러분 저는 교곡으로 헌복을 마쳤고요. 여학생. 여학생. 잘 정리를 해줍니다. 갑자기 학생으로 신분 변이시지. 원래 학생이야 너도. 먹긴 하지. 크로프를 먹어볼까요? 오케이. 멤버들 뭐 하고 있을까? 수민이는 친구랑 널로 안 했는데. 휴가 갔잖아. 사진 끝나고. 하지만 오늘 온다는 거. 다들 휴가 가셔서 뭐 하셨을려나. 나였으면 뭐 해? 나였다면? 응. 나는 일단 그냥 집에. 하루는 진짜 집에 푹 자고. 할 것 같다. 푹 자고. 강아지도 보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다 배달 시켜먹고. 딱 진짜 집에서 그러고 이제. 다음날 친구들이랑 놀 것 같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주면 언니 일본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러네. 응. 근데 형실적으로 생각하면 못해. 그냥 엄마를 한국에다가 갈 것 같은데 나는. 엄마 한국 좀 마셔. 오늘 몇 교시까지 있어? 오늘 7교시. 7교시? 학교 갔다 올게. 바이. 다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롬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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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AH.